안녕하세요 어? 오바퀴 왔어? 야 너 그 거미말랑이 또 가지고 왔냐? 어 이거 진짜 재밌는데? 만져봐 신기해 너 그거 주사위 보드게임 아니냐? 어 주사위 보드게임 이거 해봤어? 재밌어? 우와 나 안해봤는데 해보자 재밌겠다 내가 무조건 이기겠다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자 가위바위보 하는거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패스 이겼다 아 갑자기 내려고 그랬는데 자 잘 봐봐 주사위가 있지? 던져서 나오는 숫자만큼 누르는거야 2 3 자 이제 너 차례 어 알겠어 이제 내 차례지 어 해봐 주사위에 던져서 오 나는 숫자만큼 누르면 된다 이거지 3 4 4 4 5 5 10이나 나가네 오 오케이 이길 수 있겠는데 히히히히히히 절대 절대 쉽지 않을걸? 오오 덤벼라 출발 많이 나와라 아 1 2 3 4 1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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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지막이다 나 일곱 개만 가면 끝나 자 잘 봐라 자 다들 수업 시작하자 이제 모여 아 2번만 하면 승부 나는데 아 마지막인데 오비퀴 남반장 모여라 반장님 그거 압수하기 전에 아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수업 시작돼서 다행이지 남반장 하하하 다행히 무슨 야 내가 한 번만 딱 하면 이길 것 같더만 보니까 와 진짜 어이없다 모두 차려 인사 비룡 비룡 오늘은 이른 시간이라서 애들이 좀 이따 오는다 관장님 애들 없는데 주사위파비 게임을 한 번 하면 안 돼요? 안 돼 태권도장이 주사위파비 타는데니 아니요 자 오늘은 발차기 한다 발차기 패드 각자 가져오자 네 네 네 야 오마키 좋은 생각났다 뭔데? 이걸 이걸 거미 거미 야 관장님한테 거미 나왔다고 해 아 아 어 천재다 관장님 관장님 저기서 거미 나왔어요 거미 어? 거미? 어 거미? 어 거미다 그 뭐가 거미가 있어? 어 관장님 엄청난 큰 거미인데요 어 이거 좀 잡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관장님 제가 휴지 가져올게요 어 그래 이렇게 큰 거미가 된 거야? 어디서 나온 거야 거미가? 야 빨리 마지막 한 판 하자 뭐 아까 그거? 그래 덤벼라 한 판 만에 끝내준다 왜 심장이 쫄깃 스릴 넘친다 나부터 한다 야 잠깐 여기서 이기면 뭔데? 이기면 뭐 말랑이랑 타비 걸고 하는데 안 걸고 했네 뭐 지금 뭐 없으니까 소원 들어주게 소원? 그래 내 차례지 나부터 한다 어 아 아 뭐야 아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휴 휴지를 만들러 갔나 이거 휴지로 안 될 거 같은데 두꺼운 종이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책 같은 거 어 거미야 꼼짝 많이 들어있어라 거미야 꼼짝 많이 들어있어라 아휴 한 번 해봐 야 니가 죽을게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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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례 한 번에 끝내주겠다 설마 아 그래도 저만큼 큰 숫자는 안 나올 거 같은데 오 이겼다 히히히히히 아 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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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아 이겼지요 아 진짜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으아악 으아악 야 너 때문에 오늘 죽을 뻔 했잖아 야 암튼 소원 하나 킵이다 씨 남반장 바보 내일 보내줄 것까 오 남지 말 남지 짠 우리 워키님이 보내주신 랜덤박스가 도착했어요 아 궁금하다 너무 그림 잘 그리다 그렇지 않아요? 응 열어볼게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우와 우와 신기한 거 많이 들어 오우 스티커 너무 예쁘다 이런 봉투 오우 귀여워 오우 이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나는 설아랑 텔라한테 써야지 그 다음에 우와 오 노트 좋다 그 다음에 오 이거는 핑크색 하이라이터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우와 이렇게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랑이 올라오는 건데 아 여기가 살짝 터졌지만 왠지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코샌다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편지 편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키언니에게 오마이비키 안녕하세요 비키언니 저는 비키언니 영상을 열 달 전부터 보고 있던 열한살입니다 우와 말랑이 많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말랑이 엄청 많아요 말랑이 때문에 정말 집안이 청소가 안 될 정도로 말랑이가 많습니다 스텔라 언니 진짜 미국인이에요? 네 진짜 미국인이에요 목소리도 좋고 머리색도 예뻐서 스텔라 언니한테 전해주세요 전해줄게요 꼭 지연친구 너무너무 선물 고맙고 잘 쓸게요 그림 너무 잘 끊어요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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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